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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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전라북도의 재배 면적은 전국의 15.6%로 세 번째지만, 지난해 배정된 물량은 14%로 다섯 번째에 그쳤습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물량 배정에 재배 면적을 10% 반영하고, 내후년에는 30%까지 늘리기로 해서 돈의 물량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또 농협과 함께 미국 종합처리장 벼 매입 자금으로 2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2, 3년 묵은 쌀은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미국 처리장들이 얼마나 자금을 가져다 쓸지 의문이고, 나머지 방안도 대부분 해마다 되풀이되 온 것들입니다.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건데, 이게 또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재배 면적이 79만 9천 헥타르에서 2만 헥타르 줄었지만, 풍작으로 생산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상황. 정부는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6만 8천 헥타르를 더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시장 격리를 위해 수매를 확대하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통계청에 올해 벼 예상 수확량이 나오는 10월 14일이나 15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하지만 농민 단체들은 격리 물량도 최소한 100만 톤은 되어야 하고, 그것도 수확기에 서둘러 확정하지 않고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농민 단체들은 내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여는 등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의 비축 물량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줄이고, 농협 RPC가 수매물량을 10%가량 늘리도록 정책 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묵은 쌀의 사료화 물량을 연간 3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제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쌀의 해외 원조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LG CNS가 농민들의 반발을 사온 새만금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조 의원은 LG CNS가 농업계의 우려를 적극 고려해 새만금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LG CNS는 지난 2월 영국계 기업 등 해외 투자자와 새만금에 3,8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온실과 식물 공장 등을 갖춘 스마트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농민단체가 대기업의 밥그릇 빼앗기라며 반발하고, 전라북도 의회가 LG CNS의 농업 진출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2년 전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다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의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울마당은 민선 6기 들어 전주시가 도입한 민간협치제도입니다. 각종 정책 결정에 앞서 그때그때마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민 대통합위원회는 최근 다울마당을 국민통합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최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다울마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소질을 줄이고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의 평가는 차갑기만 합니다.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겹치고 자문기능을 넘어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다울마당 운영 예산을 절반이나 깎았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도 처리를 유보시켰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유사하게 중복되는 문제,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또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어서... 전주시는 의회 지적을 적극 반영해 다울마당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항에 담고 다울마당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는 다울마당은 지난 2년간 31개가 운영됐고, 300명이 넘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JTB 전주방송이 주최한 스타 소상공인 공개 오디션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예선을 거친 8개 업체 가운데 농업법인 맑은샘자연농원과 유닛캠프, 영국방집 등 3개 업체가 스타 소상공인 소상공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업비로 최고 2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고 경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게 됩니다. 스타 소상공인 공개 오디션 진행 과정은 오는 29일 오후 6시 20분에 JTB 전주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전북 혁신도시 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열렸습니다. 주재 발표자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북 금융타운 설립에 앞장서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을 찾는 데 힘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북을 농생명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혁신도시의 농업관련 기관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10대였는데, 범행 수법은 어른 뺨칠 정도로 침일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 도청 앞에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일 법도 한데, 거꾸로 진행하는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역주행을 한 운전자는 꼼짝없이 가해자로 몰려 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물어줬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모두 10대였지만, 범행 수법은 어른 못지않게 침일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회전 구간에 미리 차량을 세워두고, 역주행하는 차량이 오면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보험금 2,4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학교 후배 등을 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9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0대 보험사기란 15명을 입건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보험사기 범죄가 10대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은호입니다. 군산과 중국을 잇는 새 전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됩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오는 26일부터 중국 천진에서 군산을 잇는 새 항로에 장금산성선사 1000T6 컨테이너선이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군산항은 모두 6개의 전기항로를 갖게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군산 근대역사지구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효성 ITX, KT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군산 근대역사지구에 관광객이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에 차례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관광객에게 편의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당뇨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의 당뇨병 환자 증가율은 18.9%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당뇨병 예방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장기이식을 받은 50대가 뇌사에 빠지자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전주에 사는 50살 성백춘 씨가 지난 4일 불의의 사고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자 간과 각막 2개를 기증한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말기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던 성 씨는 지난 2006년 전북대 병원에서 뇌사자로부터 신장 하나를 이식받아 최근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6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17일 신변을 비관하며 완주군 삼례읍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주택가 원룸에서 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전주시 우화둥에 있는 2층 원룸에서 가스가 폭발해 25살 하모 씨가 얼굴과 상반신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변 창틀과 유리창, 에어컨 실외기 등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정읍 25도, 장수 22도 등 22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수gener차량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